모르드게가 가서 에스터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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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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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해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이불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오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해 놓은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오 왕이 그자에게 금귤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해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신여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이불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오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해 놓은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오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해 놓은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이불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오 왕이 그 자에게 금귤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함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귀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를 있어 books입니다 그를 찾아온 유다 저의 유다 그를 찾아온 유다 그를 찾아온 유다 나에게 너무 기억하네 그를 찾아온 유다